다음은 주문의 방식 소식입니다. 잠시 후 잠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판매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공감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20대 때는 시간이 지속 20초 밑으로 천천히 지났고 50대 때는 지속 50초 밑으로 빠르게 흘러간 중도입니다. 최소한 대학 영국이 트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오래된 일이고 여러 사건에 하나의 덩어리도 묶어 기억하며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공을 고르면서 본 노란 은행 밑이나 개발자전거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새롭고